남북 종교인이 개성에서 종교인평화대회 개최 방안을 협의하는 등 종교계 교류협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지난 29일 개성에서 북측 5대 종단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와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금강산에서 남북종교인평화대회 개최권을 논의했습니다. 장소 외에 날짜까지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개최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남북 종교인평화대회가 확정되면 남측 7대 종단수장들이 모두 방북할 예정이며 2011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종교인공동모임 및 공동기도회 이후 4년 만에 개최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한편 조교종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내일 개성에서 조선불교도연맹과 오는 13일 금강산 신계사보건 8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 개최 관련 실무 접촉을 가질 예정입니다.